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간 남성. 그곳에는 두 명의 여자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. 그런데 두 여자 모두 남성을 보고 내 남자친구라고 주장합니다. 대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사연자분. 돌맞을 각오를 했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40대 남성 김 씨고요. 중학생 대상으로 종합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 여학생의 어머니와 어느 날 상담을 하려고 만났는데 여기서 서로가 첫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. 이 김 씨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아이는 없는 돌식남이었고요. 이 상대 여성인 최 씨는 유부녀이고 아이도 둘도 있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. 그렇지만 첫 만남부터 서로 반해가서 눈이 맞았고요. 이후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 이 여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과는 각방을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 관계는 2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. 김 씨도 본인 잘못된 행동 그리고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. 결국 김 씨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당시 최 씨의 큰 딸이 학원에 계속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아이에게도 좀 미안했고 교육자로서도 양심의 큰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. 결국 김 씨가 최 씨에게 먼저 헤어지자라고 말을 했는데 최 씨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당신을 만나고 내 안의 소녀성을 되찾았다라면서 남편과 이혼을 할 테니까 재혼하지 않겠냐고 역제안을 한 겁니다. 고민을 하던 김 씨는 직접 최 씨의 남편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. 김 씨는 무릎까지 꿇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. 물론 남편에게 두어 차례 맞기도 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결국 김 씨가 위자료 몇 천만 원을 건네면서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뭐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엔 또 균열이 생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김 씨와 최 씨가 김 씨 씨는 김 씨 집에 들어와서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신에 김 씨는 최 씨 아이들의 양인필을 대어주었는데 최 씨도 김 씨의 학원에 직원해서 여러 가지 잔밀 같은 걸 해주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서 여성 학부모들부터 있다는 항의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 최 씨라는 여자가 자꾸만 감시하듯이 쳐다보고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. 학부모들은요?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. 원장인 김 씨가 여성 학부모들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거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. 이 여성이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틱틱거리고 화내면서 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여성 학부모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던 건데 이때 이제 싸우니까 김 씨가 이제 만리를 했던 것 같아요. 원장이 만리를 했더니 최 씨가 뭐라고 했냐면 딴 엑스들이 꼬리를 살랑살랑 쉰다. 이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여자하고 어떻게 할부가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 씨 원장이 사실은 걱정을 한 거예요. 아 그리고 또 이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나와 1년 안에 재혼하는다는 각서를 써라.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 김 씨가 볼 때는 아 이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구나 싶어서 우리 갈라섭시다 해서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. 아 그러니까 이제 재혼은 못하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전에 스톱을 했군요. 이별을 좀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최 씨가 이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자 이별을 한 후에도 이별을 통보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이 왔다 그러고 부재중 전화가 한 150통 문자 한 100통. 무섭다. 그래서 연락서를 차단해놓으니까 나중에 스팸 풀어보니까 1000개 문자가 쌓이기도 했다라고 하고요. 비밀번호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바꿔놨는데 어느 날 비밀번호를 딱 누르는데 조금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. 저 사진이 뭐냐 하면 비밀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. 저 정도면 약간 미저리인데. 미저리 같은 좀 느낌도 들죠. 그래서 경찰도 출동했고요. 다만 경찰이 왔을 때 처벌하라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같이 좀 살았던 그게 있으니까. 그것도 정의라고.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. 자 이 정도면 거의 스토킹이잖아요 이거. 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김 씨에 따르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잠잠했다고 합니다. 김 씨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고 한 달 전부터는 새 여자친구도 사귀었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최근에 여자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집으로 좀 와달라고 연락을 해봐서 급히 집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곳에는 최 씨가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. 최 씨는 김 씨와 여자친구를 보고는 어떻게 바람을 피우냐면서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. 최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조용히 숨은 채 계속 스토킹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. 결국 김 씨는 최 씨를 고소하겠다는 여자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다고 합니다. 아이고 세상에 스토킹도 모자라서 결국 새 사랑을 찾았는데 그걸 또 파토를 냈습니다. 자 이거 정말 이제는 제발 그만 과거를 지우고 싶은 남자 김 씨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하는 이 집착을 보이는 여자 최 씨간의 끝장 토론이 벌어집니다. 자 이거 뭐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별별 극장에서 준비했습니다. 레디 액션! 아 야 최다혜 우리 불같은 사랑했잖아. 이제 좀 아름다운 이별 좀 하자 제발 부탁이다. 지훈 씨 당신 마음 속이지 마. 그 여자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해. 데이트 장소들도 다 별로지만 내가 걔보다 200배는 낫지 않아? 뭐라카라 진짜 이게 아니 내 좀 그만 좀 쪼쪼쪼쪼쪼댕기라 진짜 내가 잘생겼지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부탁 좀 들어도 제발 좀 내 옆에서 내 부탁은 네가 사라지는 기다. 가라 가라 저 멀리 가라. 난 당신 때문에 내 아이들까지 버렸는데 감히 날 배신해? 김지훈 당신 너 부숴버릴 거야. 부숴라 가라 가 가. 뭘 부셔. 자 그렇습니다. 이거 뭐 심은하 씨가 빙의했어요. 순간적으로 너 부숴버리겠어.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이 남자 김 씨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. 여기 심각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웃기냐고 지금 다들. 죄송합니다. 교수님. 죄송합니다. 박 변호사님. 죄송합니다. 더더 헷갈렸어요. 채 씨가 김 씨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. 1억 정도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. 이 바람둥이 김 씨한테 당해서 자신이 불륜을 하게 됐고 또 재혼을 하자고 꼬득이는 바람에 이혼까지 하게 됐다. 그래서 1년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지내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또다시 바람을 폈다. 그래서 이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. 그렇군요.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전 내연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나는 그럼 스토킹으로 막고서 해도 될까요? 라고 했는데요. 법적인 건 좀 일단 먼저 박 변호사님. 네. 스토킹도 가능할 것 같고 했는데 문제가 사실혼 관계가 좀 오래 지속됐냐 안 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사실혼 관계가 뭐냐 하면 둘이 누가 봐도 부부인데 혼인신고 안 했을 때. 사실혼 관계가 되고 지금 두 사람 보면 헤어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났거든요. 과연 그 헤어진 게 확실히 정리가 된 상황인지 사실혼 관계가 지속 중에 만났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부정행위 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 우리 은배 팀장님 한마디. 스토킹은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. 그런데 1년 동안 동거한 건 사실은 비스무리하네요. 그래서 이건 민사. 그러니까 스토킹에서 처벌이 뜨기 때문에 여성이 또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열마디. 자 교수님. 네. 저는 이 남성 최 씨도 참 신르네요. 네. 5대 5지 않을까. 뭐 싸우셔야 되면 계속 싸워보시죠. 누가 이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 여성이 최 씨의 무릎도 참 저렴하다. 남편 앞에서 무릎도 꿇고 그 여자의 가정을 파탄냈으면 좀 더 책임은 지셨어야 되지 않을까. 이쪽은 아이들까지 다 이제 사실은 망가지기도 한 상태인데.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본질은 스토킹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집착에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 여성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근원이 되니까 대가를 또 안 치를 수는 없겠죠. 이 정도까지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막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뭐 이렇게 하길래. 아 방송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거치적거리게. 아니 안양념이 눈물 넣고 있었어. 눈물 넣고. 울어줘야 되는데 못 울는 것 같더라고요. 눈물을 좀 울어줬으면 좀. 불꽃 연기 보여줘. 제가 좀 조금 좀 잘생겼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죠. 아 그 정도 생겼으면 충분하지. 뭘 또. 죄송해요. 더 잘생기시려고 그래.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. 네 이촉호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셨고요. 퍼플앤블루님은 이 사연은 편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. 이산환님 확실히 끊어내셔야죠 라고 하셨습니다. 그 말씀이 정답 같습니다. 편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. 아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